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원님 여기 여의도 훈장방에 운영 매니저에요 네 아 네네 지금 카톡방 처음 연장 신청 하셔가지고 자리였거든요 카톡방 뭐해요? 카톡방 뭐 뭐해요? 지금 저희 체험방에 계신거 아니에요? 체험방? 저희 훈장이라고 해서 주식매매하는 카톡방에 지금 계시잖아요 카톡방이 뭐 뭐해요? 한국말 조금 알아요 아니 회원님께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 아니에요? 한국 와서 4,800만원 주식했는데 주식 삼성전자 9만원 잡았어요 삼성전자 언제 9만원 와? 하아 아직 멀었어요 9만원 가려면 제 얘기는 알아들으세요? 어 한국말 인력선에서 배웠어요 지금 저기 주식 무료체험 신청하셔서 전화드린거구요 삼성전자 9만원 샀어요 삼성전자는 올라가려면 멀었어요 삼성 한국 제일 좋은 기업 한국 1등 기업 맞잖아요 1등 기업 맞아도 전체 시장 움직임이란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1등 기업들 다른 기업들도 지금 가격 내려가고 있잖아요 맞죠? 세계 1등 기업도 내려가고 있죠? 움직일 때가 있구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일단은 체험신청 아는 신고 아니면 전화 종료합니다 하하하하 들었나? 상담원도 삼성전자 안간다잖아 이 자식들아 아니 상담원들도 아는데 삼성전자 계속 전세금 팔아서 사고 차 팔아서 사라고 대출받아서 사라고 안 끊을 줄 알았더만은 순간 끊어버리네 하하하하